트와이스 쯔위가 JYP 입사 6년 기념 소감을 밝혔다. 쯔위는 15일 오후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늘이 벌써 제가 입사한지 년째예요. 이 특별한 날에 1위도 하게 해주신 원스 너무 고맙습니다. 덕분에 오늘 앙코르 무대에서도 멤버들의 뽀뽀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올리고 싶었던 사진 올렸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. 공개된 사진 속지위는 촬영장 비컥부터 다양한 셀카까지 독보적 여신 비주얼을 자랑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수위 너무 축하해. 벌써 6년 1랑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나타냈다. 구독과 좋아요는 Senator일의 상상으로 부탁드립니다.